087 오 우와 왜 이걸 진작에 몰랐지 wäre 지진 지진 잠시만요. 화면 좀 바꾸고요. 이렇게 해야지. 콜 괜찮네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라 써있어? 배터리? 못 집어? 안 되네요. 뭘 눌러도 안 되네요. 어? 어? 후레쉬 없어? 어? 일단 내려가봐 그냥. 어? 됐다. 뭐야? 키가 뭐였어? 굳이 라이트가 없을 리가 없지. 잠깐만 잠깐만. 어? 됐다. 그렇지. 근데 뭐 눌렀는지 모르겠어. 나 뭐 눌렀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다. F. 아 F구나. 왜 내가 F를 누를 생각을 안 했을까? F네요. F. 오 확실히 분위기. 확실히 다른데요? 나 그거 5,500원 주고 왜 산거니? 이런 퀄리티 높은 무료 게임이 있는데. 배터리 먹었으니까 뭐. 있겠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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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그거 뭐 조만간. 하. 하. 못지게 나오일 거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하. 하. 왜? 여기서 배터리 다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는 거야 그냥? 그럼 일단 그냥 내려갈까? 근데 뭐 보여야지 내려가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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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보면서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오? 저거 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배터리 배터리를 채워줘요 배터리 뭔소리 어 누구 올라오는데? 누구 올라오는 소린 어머 뭐야? 우와 나 진짜 쫄았어 방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요 저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달아서 그런데요 깜놀 이런거 하지 마시구요 귀신이면 귀신이라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후레쉬를 자주 못 켜거든요 으 으 으잇!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레쉬 안 켜도 귀신인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어휴 뭐에요 거기 반신욕 하시는거에요? 반신욕 하시는거에요? 저기요 으잇! 으잇! 으아 으아 지렸구요 쌀 뻔 했구요 반신욕 하냐고 해서 빡쳐서 죽인 듯 으아 으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속 해야돼? 계속 하는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도망가면 되나 거기서? 으잇! 한번 보자 올라와봐 와봐 와봐 헤헤 소리만 나는거였지? 다 알아 그래도 중간부터 시작하네요 해잔데 완전히 게임 완전 해잔데요 이거? 으잇! 찍어 찍어 내려가 보자 아아 내려가는거 아닌가봐 내려가는거 아니야 내려가는거 아니야 으잇!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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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하핫 이은 의의 엉..에 엉 오옹 엉 야니야 nies 오옹 오 갔나 respuesta 후리 primeiro 사랑해 목마르신 분이신가 보네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한 번 더 가보고 저 라이트가 무적인가 보다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저 손전등은 못먹네 어? 밧데리 없는데? 밧데리 하나만 주세요 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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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주인공이 여잔가봐 숨소리가 여자 숨소리인데 그죠? 어? 미리 말씀 으 나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처럼 그렇게 그냥 또렷하게 계셔 주시면 됩니다 저 희미한 불빛만 따라서 갈라니까요 왜냐면 밧데리가 없기 땀씨롱 도망갈 때는 밧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밧데리 밧데리 좋구요 아주 좋구요 어? 어? 빛 있다 빛이.. 아닌가? 여기만 왜 이렇게 밝죠? 어? 뭔소리야? 뭐야? 저기요? 우와 내려가래 근데 왜 이래? 어? 내려가는거 맞어? 어? 여기 내려가 바로 어? 여기만 오면 이상해 지직거려 여기 불키면 안 되나봐 어?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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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뜨려 뼈뜨려 지금 많은데 우와 우와 진짜 지옥 지옥같아 지옥 배터리 일단 킵 뭐야 이거 헥 뭐있어 밑에 오 오 쟤 뭐야 쟤 개 아니에요? scp 쟤도 scp 개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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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잠깐만요 왜 못가 왜 못가 아 스태미너? 아 여긴 못온다 와 쟤 부끄럼쟁이 아니야 부끄럼쟁이? scp 부끄럼쟁이? 여긴 못 내려가죠? 아 여긴 막혔지 우와 여기 숨었어야 되나? 여기 숨었어야 되나? 그럴 시간이 될까? 어 문 열어요 헤헤 나 갇혔어 감금 됐어 아 됐다 아 와 무료 게임이 어떻게 그죠? 너무 무섭죠? 무료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냐 5,500원 주고 산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지리는데요? 단순히 계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엄마 아냐아냐아냐 쟤 갈대 지금 내려가자 왠지 저 위에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뭐야 또 미루야 여기는? 헤엑 어 쟤 뭐야 온다 오는거야 가는거야 어 우와 우와 이야 이런게 이런게 어떻게 무료 게임일 수 있지? 응? 너무 혜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잇! 오우稱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Wynite 저리가!! 소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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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아 우와아 지려버리구요 진짜 아니 여태까지 돈주고 했던 게임보다 훨씬 무서운데? 와 이거 게임 제목이야? 아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어 여기부터 하네? 잠깐만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게임 제목은 그냥 SCP-087인데? 여기 있네요 오퍼레이션 뭐시기? 오퍼레이션 디센트? 응 SCP 오퍼레이션 디센트 087이다 게임졸트 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거거든요 어 저 잠깐 지려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가 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헤헏 허헣 살짝 지려버린거임 그걸 안 쓰는 게 보기 다시 아니 inform aşk 아멘 아멘 으엉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언제대로도 명곡이죠 으아, 근데 여기 너무 너무 미로 아닌가? 나 미로 너무 약한데 무서울 때 조금 지리는 건 건강해졌어 아니야 진짜 지린 건 아니고요 요실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 내려가서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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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요? 어 뭐 게임은 글쎄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게임 자체가 무료 잖아요 게임 자체가 무료 잖아요 SCP 087 입니다 갔나? 와 제가 다시 올라올 줄은 몰랐네 어이 아직도 여깄네 또 뒤돌아봤을 때 또 내려가야되나 어 없다 없으면 가 으 어 옆에 있다 어 문 문 문 문 빨리 닫아 빨리 닫아 후 아아 야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었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었냐고 어 뭐야 네? 리스타트 했는데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버그 아니냐 아니 리스타트 했는데 아니 리스타트 했는데 오는 거 잇기 없기 오 오 따라온다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너무 미론데? 오 막혔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엄마 엄마야 야 거기서 바로 오는 거 반칙 반칙 바로 오는 거 반칙 어 나이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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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 뭐야 새로운 데야 새로운 데 이거 뭐야 어 어 왕 아 지금 놀래키신 거예요? 왕 귀여우시다 왕 뭐 실험하던 데인가 여기 아까 막힌 데구나 헉 헉 저 뭐야? 헉 저 사람이야? 못으로 막 찔러 났어 천으로 해가지고 헉 헉 헉 왕 왕 했는데 놀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으잇 가 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그냥 여기서 여기서 그냥 방종하면 안되나 하 아 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예 티눌프님 저 여기서 더빙하구요 여기서 더빙하고 여기서 방송할게요 그냥 네? 원하시는 대로 여기 있겠습니다. 티누프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광주 광주 지역번호가 뭐죠? 065인가? 062에요? 광주가? 뭐야 누구는 062고 누구는 060이래 리헬링 광주 지역번호가 뭐야 062 맞아요? 060은 아닐걸? 062 맞죠? 티누프님이 광주 광주거든요 으잇! SCP 062 다시 KO 티누프 어? 여기 뭐야? 강의실이야? 왓? 아 왓 으 으 아 아 쟤 짱나네 아 쟤 그냥 뭐야 쟤 그냥 가 아니 그냥 가지면 땡큐 그냥 가지면 땡큐 베리 감사 티누프님이 시야가 좋지 않아요 여기 뭐 별거 없네요 내려가는게 맞네 그럼 아 내려가 내려가 하 하 하 하 하 하 어떻게 무료 게임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아까 여기 여기 들어가서 죽었죠 그 교실의 정체는 뭘까요 고객님 불을 켜야되나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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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죽은거지 난 학교가 싫어 뭐 누구나 안 들어가는게 낫겠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이거 뭔가 새로운 곳이다 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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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는데요? 뭐하는데요 여기 뭐야 여기를 보내려면 영어로를 할 줄 아는 D등급 인원을 보내지 왜 나를 보냈어 네? 뭘 알아야 내가 사진 찍어가겠습니다 그렉 박사님 그렉 박사님 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담아 가겠습니다 1번 2번이구요 3번이구요 그렉 박사님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어 여긴 뭐가 안적혀있어요 여기도 뭐가 안적혀있어요 그 뭐 그렇죠 반대편에도 뭐가 없는거 같은데 문도 잠겼구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어 저거 뭐야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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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뛰냐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나 사무엘 있자 어 이제 어디로 가야돼? 다 본거 아니에요? 어 여기 뭐야? 여기 원래 이런데가 있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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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두운 데가 있었나? 원래? 아 여기 아까 왔던덴데? 여기 가시? 다 본건가? 왜 계단은 더 안내려가고 어? 여기가 그 마지막 층인건가 그럼? 아니 그래도 뭔가 끝맺음은 있어줘야지 허무하게 끝나더라도 어! 아 너 왜 뛰냐 허허허허허허 너 어디 아프냐 아 이거 막힌 데잖아 오 안온다 오오 개꿀 열쇠? 열쇠는 어디 있을까? 어? 어? 깜짝이야 오우 쟤 저기있어 야 너 왜 뛰냐 어디 아픈 것이냐 여기도 막힌 데 아니야? 어휴 안온다 어느정도 뛰면 안 따라오네 여기 아까 그 강의실 가는데 아닌가? 아 헷갈려 어?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되게 밝다 오 오 뭐지? 카메라가 있고 아니 여기 지하잖아 지하가 왜 이렇게 밝어? 창문이? 비웠는데? 비웠는데? 오 깜짝이야 오 나 올라왔어 오 허허허허허허허 키가 정말 컸어 이힣 2미터 40은 돼 보이던데 어? 뭐 있다 어? 뭐야 뭐야 뭔데? 뭐 얻었어요 이거 어디서 봐? 어 여기있다 더 레이디 어? 아까 걔 아니야? 뭐지 이거? 아아 거기다 붙이는건가? 어? 어? 아까 거기다 붙이는건가봐요 어? 깜짝이야 어 그 빈칸에 어 뭔가 점점 그럴싸해지는데 아니 어떻게 대사하나도 없이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이렇게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지? 그게 맞다면 그렇죠 그림을 더 찾아야되지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어서오세요 어? 어디간거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으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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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오... 087 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신기한 음? 전개를 펼치네요 그니까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돼 진짜 신기하기도 그럼 아까 그 강의실 한번 가보고 이게 맞다면 아닌가? 유주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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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계단이 더 있다고요? 어디? 아 그러네 어쨌든 여길 통과해서 내려가야 되네 그럼 이거 어디 땄어?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누가 봐도 이런데 붙이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 어? 뭐지? 위스테리오스 가지밖에 모르겠다 어? 흠흠 퐁퐁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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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라고 되어있는거 보면 어딘가 쓰긴 쓰는거 같은데 말이죠 어딘가 쓰긴 써야되 얘를 어딘가 쓰긴 써야되 얘를 하자마자 갑자기 막힌다 뭘까 당최 아 이게 다 계단 이게 다 계단이구나 이렇게 와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거구나 너 왜 뛰냐 사무해라 너 왜 뛰냐 너 어디 아프냐 왜 아프냐 너 왜 아파하느냐겠지 흐흐흐 공약이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흐흐흐 그냥 scp 087 이고 오퍼레이션 디센트 scp 오퍼레이션 디센트 흐흐흐 흐흐흐 라고 하네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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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세이브가 되나 이거? 아까 그 자동 세이브인가 그냥? 문도 아까 해봤어요 문도 안됐어요 했는데 저걸 들고 학교를 가봐? 아까 그 강의실 가봐? scp 괴담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죠 여기 한번 가봐? 여기 한번 가봐? 가보자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어? 왜 조용하지? 어? 뭐야? 나 분명 아까 죽었는데 어? 뭐야? 나 분명 아까 죽었는데 오 오 오 주웠다 주웠다 오 주웠다 오오 그래 이걸 이제 하나를 더 모으라는 소리잖아 아 이걸 세 개를 다 모아야지 한번에 쓸 수 있나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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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소리 뭐야? 저 뒤로는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뒤로는 가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 뒤로 가서 죽었거든 내가 내가 지금도 뒤로 가니까 막 소리가 소리가 이상 소리가 나 네 강의실 그림 찾았구요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가 그럼 지나온 방 중에 하나일텐데 응 뭔가 잡음이 일종의 경고음인 것 같아요 왜 걔 걸어다니는 애 안보이는 것 같지 왜? 어? 아 있구나 있었어 있었다나 그럼 내가 놓치고 간게 있을거야 분명히 이중에 한 곳에서 아 아 백옴파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긴가? 요건가 보다 어 이거 아닌가? 어 맞는데? 이야 맞쟎아 야 이거 아까 봤는데 왜 아까는 안 주워졌지? 이거 아까 내가 티누쿠님한테 감금될 뻔했던 방이잖아 이제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어? 에에에에 아 이거 막혔잖아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안볼거야 안볼거야 우와 헐 어후 후우 호호호호호호 요호 요호 사났어 어 오 이대로 가면 되는거죠? 와 살았어 나 살줄 몰랐다 죽을줄 알아 어후 웅 지금은이 어, 밖에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어, 아닌데 아닌데? 나 길을 잃었는데? 아까 쫓기다가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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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여, 어여, 어여 어여, 코타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아, 좀 왼쪽으로 가있걸 아, 좀 왼쪽으로 가있걸 어, 어 봤지? 응? 아, 꼭 이렇게 한 번씩 어여 뭐라고 이렇게 몰입되냐 이거? 뭔데 이렇게 몰입돼 자, 이제 되겠지 유즈 유즈 네? 여보세요? 문에다 쓰는 건가? 여보세요? 세 개 다 모았는데요 그림 다 갖고 왔는데요 뭘 붙일지 누르고 그래? 근데 이거 누르면 아, 이렇게 흐흐흐흐흐흐흐 천잰데? 으흐흐흐흐흐흐흐 글 repet 지옥불이 붙을지다 나갈찌다아 마귀들과 싸울찌라 죄악버슨 형제여 담대하게 나갈찌라 난 어떻게 지나가라고 그러면 어? 뭐야 얘? 왜 없어졌어 얘 아아 이게 아닌가봐 이게 아닌가봐 잘못됐나봐 순서가 아아 이놈 봐라 어? 야 하나 어디갔어 저기요 하나 없어졌는데요 야 우리 까마귀 어디갔니? 어? 까마귀 어디갔어 내 까마귀 어 열렸는데요? 열려버렸는데요? 애초에 열리는 곳이었는데요 열리는 곳이었는데요 내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고개 숙이며 웃는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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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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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 우어어 어 저 저기 저기 아까부터 뒤에 있었다고요 어어 아아 아아 아까부터 뒤에서 저를 보고 있었다고요 으아악! 으! 젊열주세요! 와 지겼따 진짜 와 cosplay 그냥 SCP 괴담속으로 빠져버렸구요 뭐 이거? 아까 그 복도 아니야? 어? 시작할 때 복도잖아 이거 땡스 퍼 플레이 지하의 비밀은 이것이었다 끝까지 내려가면 고맙다고 한다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이거 진짜 야 센스 넘친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대학교 교정인가? 이거 이것도 내려올 때 이게 무료라는 게 이게 만약에 돈 주고 했으면 제가 돈 주고 샀으면 예? 끝이라고?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무료 게임의 엔딩으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처음에 복도가 이렇게 지하 끝에는 이런 식으로 재탄생이 돼 있다 와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느낌? 와 SCP 087 이었구요 어어 어어 아 지렸다 지렸어 아 에 으 으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